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HLB에게 또 하나 큰 일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 FDA 재승인 신청에 관련된 내용, 오늘 어떤 내용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영상으로 말씀드려볼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가가 유례없이 조용하죠. 지금 완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어떤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번 FDA 재승인 관련해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될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내용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LB그룹 측에서는 더 바이오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달 20일 날, 현지 시각 20일입니다.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FDA에 신청하는 날짜가 북미 기준 20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이 될 거예요. FDA의 리보세라닉 병용료법 재허가 신청이 들어간다고 확정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 재승인 신청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뭔지 그리고 승인 확률은 얼마만큼 책정이 될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재승인 신청이 들어갈 건데 승인 절차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클래스 1 절차가 있고요. 클래스 2 절차가 있습니다. 클래스 1 절차는 똑같은 서류를 똑같은 승인 절차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임상 결과 보셨죠? 그리고 임상에서 나온 효과라든가 안정성 결과 값도 전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검토해 주세요 했는데 이 승인이 지금 보류된 상황이잖아요. 뭐 때문에 보류됐죠? 공장 때문에 보류된 겁니다. 어디 공장이에요? 항서제약 공장이에요. 항서제약 공장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된 거지 임상 절차라든가 안정성 문제라든가 하여간에 약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거 공장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똑같은 서류를 제출했을 때 간단한 서류 심사만으로 재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1 절차에 접어든다. 만약에 똑같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면 검토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9월에 재승인 신청 들어가게 되면 11월 중에는 승인 여부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만약에 FDA 쪽에서 HLB 서류를 다시 승인 신청을 받았는데 와, 봤더니 괜찮네요. 그리고 공장 실사 문제도 해소가 됐네요. 라고 하면 클래스 1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요. 2개월 뒤에 결정이 나는데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한양행이 먼저 선수를 치긴 했지만 유한양행과 거의 비슷한 상승폭을 기록할 만한 제2의 신약, 간암 신약 치료제 시장이 개화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간암 치료제 시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 2조 원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리보세라니, 캄렐리, 주맙 이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80% 넘는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지금 돈다발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는 명약관화한 거고 승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수급 현황이 완전히 바뀔 텐데 뭡니까? 이건 이제 뜨겠구나 하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노리겠죠. 매수를 노릴 건데 반대급부가 뭐가 있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대차 물량이 천만 주 정도가 있는데 얘네는 어떻게든 주가를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커다란 변동성 장이 이뤄질 가능성 커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 여부 결정은 클래스1 절차를 거친다고 봤을 때 11월에 결정이 되긴 하지만 그 중간에 또 지난 3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악성 루머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요. 그만큼 또 기대감을 가질 만한 뉴스들 매집을 위해서 들어오는 수급 현황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단기적으로 포착이 되니까 이 부분의 변동성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거두느냐 손해를 보느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클래스2는 어떤 상황이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FDA 승인 절차 재승인이 들어가게 되면 클래스2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지난번과 똑같은 답을 드려야죠. 지금 ASCO 비국 임상 종양학회죠. 종양학회고 에스모라고 있는 유럽 종양학회가 또 열렸습니다. 이게 올해 중순부터 이벤트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여기마다 HLB가 다 참석을 해요. 어느 종양학회 열리든 간에 여기서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 임상 때보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임상 결과 값이 훨씬 더 지금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S값도 22.8개월에서 23.9개월로 전체 생존 기간이 늘어났고 그에 관련해서 부작용은 또 일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OS값을 갖다가 FDA 쪽에 다시 한 번 인정을 받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랑 내용이 같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추가된 OS값이 포함된 임상 결과를 FDA 쪽에 추가 제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DA 쪽에서는 기존의 OS값을 적용한 그 리부세라닉 합렐리주맙 효과도 충분히 FDA 승인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HLB라든가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판단은 뭡니까? 예전 임상 결과보다 훨씬 더 업데이트된 업그레이드된 임상 결과를 애초에 의약품 기재 목록에 박아놔야만 미국 내 판매 시장에서 훨씬 더 반향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족족 나오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OS값의 임상 결과들을 FDA 쪽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임상 결과 그냥 단순하게 쑥 훑어보고 나서 이거 설득력이 있구나 도장 찍어주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FDA가.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신속 승인 어떤 절차 단계를 거치다시피 굉장히 패스트트랙을 태우긴 할 건데 2개월 만에 이거를 검토를 완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했을 때는 6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걸릴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 내년 3월 달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고요. 호흡이 길어지는 것만큼 오히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6개월 정도의 긴 호흡으로 우선은 재승인 여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도 급할 게 없고 공면제 입장에서 승인 가능성 높아질수록 대차 물량을 조금조금씩 줄여갈 만한 어떤 충격파를 단기적으로는 쏟아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상향하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이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클래스2가 됐건 클래스1이 됐건 서류 재제출을 하고 나서 이게 결정이 될 거거든요. 결정이 되는 순간이 우선은 주가 흐름이 바뀌는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1차 변곡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거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DA가 한 번 퇴짜를 놓은 항서제약의 공장 실사 관련해서 과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았는지 그리고 FDA가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 비롯해가지고 중국 관련한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시선이 큰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절차상 어떤 타겟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혹자들이 그래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미국 현지에 있는 우시앱텍 비롯한 임상 기업이라든가 CMO 기업 그러니까 위탁 생산 기업 같은 경우 전부 퇴출이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지금 저희 엘레바와 HLB가 리보세라립을 갖다가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 임상 대행을 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항서제약이에요. 항서제약도 중국 기업이고 중국에서 방구 좀 낀다라고 하는 의학 업체다 보니까 FDA가 항서제약을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좀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거 임상에 딴지를 걸면서 FDA에서 다시 한 번 이거 서류를 좀 탈락시키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일부 악의적인 어떤 의견들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상 결과는 언제 끝난 거예요? 생물보안법 발의, 통과 이전의 임상 결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요. 미국 내에서 임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 내 생물보안법의 취지입니다. 미국 안쪽에서 미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거나 혹은 미국의 어떤 특출한 기술을 갖다가 위탁 생산을 하면서 복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겠다는 게 생물보안법 취지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임상해가지고 데이터 갖고 오는 건 다 못 믿겠으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생물보안법 가지고 항서제약 막 씹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 얘기 듣지 마세요. 그냥 이게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먼저 이 우려에 대한 부분은 해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장에 대한 실사 제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어떻게 해소할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폼 483 양식이에요. FDA 홈페이지에 정식 기재가 돼 있는 항서제약 쪽에 지금 발송을 한 내용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서 FDA 쪽에서 또 이제 전문으로 실어놨어요. 번영을 통해서 봤는데 총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항서제약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지금 재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FDA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항서제약 쪽에 이제 이게 신공장이거든요. 새로 지은 공장에 어떤 공정, 그러니까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딴지를 건 거예요. 지금 딴지를 건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적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자, 품질관리 부서는 제조된 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있는지 약품의 동일성, 그러니까 동일하게 약품이 약효를 성분을 담아서 생산이 되고 있는지 품질과 순대에 대한 확정된 사양을 충족하는지 이런 거 자체를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로 담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제조 과정에서 너무나 너희가 누락시키고 있는 기록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누락시키고 있는 기록이 많대요. 이 밑에 쭉 읽어보시면 전문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네 어떤 의약품을 몇 개 생산을 할 때 공정 단계별로 몇 단계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이 공정별 데이터베이스 지금 기입이 전혀 안 돼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엑셀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엑셀 작업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9월 20일이니까 9월 20일 날 리보세란이 만약에 알약 제조 단계에서 분마를 몇 그램 생산한다, 몇 그램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한다고 이 공정에 몇 십여 분부터 몇 십여 분까지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중국이 제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중국 사람들 태생이 그런가 봐요. 이런 절차 같은 거는 무시하고 아예 기재 누락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확인을 해봤더니 파일도 복제된 파일도 있고 가라로 적혀 있는 파일도 있고 원본 파일 같은 게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거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창고 한 구석에 처박아놓고 은폐하려는 시도도 보이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 생산 시설이 대체 어느 정도 시간에 무슨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지적했다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공정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한 지적을 한 게 아니라요. 이 인력에 대한 어떤 교육 내용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QA 발급도 없이 그러니까 생산 품질 보증하는 단계입니다. QA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최종 검수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정체도 누군지 모르겠고 하루는 왕씨가 있다가 하루는 정씨가 있다가 하루는 장씨가 있다가 자기네들이 매일마다 받는데도 이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의 정체도 모르겠고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서류상 어떤 증빙 자료도 없고 자, 이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측면에서 우선 지적사항을 발송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항소제약 측에서는. 어, 그러면 이거 지적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뭡니까? 이제 교육을 똑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교육 똑바로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의약품이 얼마만큼 생산이 됐고 이 공정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공정을 이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엑셀 파일의 정확한 기재가 이제 필요하다. 이거를 인지했다라고 이제 발송문에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이제 제조 시설, 제조 어떤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이 제조 방법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살균 관련된 부분과 이제 멸균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지금 처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검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정의된 구역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야 되는 공정 단계마다 딱 정해진 구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섞여 있나봐요. 자, 이런 것도 지적을 했고요. 무서운 게 이거죠. 무균 처리 구역 안쪽인데 방진복이라든가 무균 살균 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무균실 내를 활보하면서 혼합물을 갖다가 해당 약품에 섞을 가능성이 포착이 됐다라고 지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살균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뭡니까? 직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살균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균실 내에 들어와서 이 혼합물, 오염물 혼합물을 갖다가 해당 의약품에 침투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한 3개월, 4개월 됐겠죠. 이제 항서제약에서 CRL에 대한 답변서를 FDA 쪽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답변서의 내용이 얼마만큼 긍정적인지는 뒤에 가서 내용이 또 나오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엘레바 테라피스 측의 발표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심을 좀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의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항서제약은 지금 현재 FDA 쪽에 승인받은 의약품이 12개나 있습니다.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중국 내에서 제조해서 미국 쪽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이 1년, 2023년 기준으로 124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항서제약이 FDA 승인을 받은 절차상의 문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FDA 쪽에서도 이때 처음으로 승인 절차를 밟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얘기 또 했습니다. 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공정의 데이터의 누락이 너무 많다. 데이터 누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CRL 발송을 받은 게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 기사에서 나오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항서제약이 굉장히 발빠르게 조치를 하면서 FDA가 만족할 만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엘레바 측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뭐에 있을까요? 칸랠리 준합에 있습니다. 칸랠리 준합은 지금 글로벌 판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HLB가 갖고 있어요. HLB가. 그런데 글로벌 판권을 가져갔다고 해서 이 판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는 건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이 판매에 대한 로열티 혹은 판매에 대한 마일스톤을 이제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판권 계약을 맺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HLB가 리보세라닉과 칸랠리 준합을 병용해서 간암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봤을 때 2027년, 2028년까지 목표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3조 원입니다. 3조 원, 리보세라닉 절반 정도 매출, 칸랠리 준합의 절반 정도 매출을 담당한다라고 하면 각각 1조 5조 원이에요.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각각의 의약품이 담당하게 된다. 1조 5천억에 대해서 로열티 지불 조건으로 판권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유추하는 바에 따르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냐? 매출액의 30% 정도가 로열티로 책정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의약계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조 5천억 원에 30%면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2028년 기대 로열티가 얼마입니까? 5천억입니다. 5천억 무려. 12개의 제네릭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2023년 기준이긴 하지만 1,240만 달러예요. 1,240만 달러.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44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캄렐리 주맙이 FDA 승인을 받아서 가람시장을 만약에 접수할 수 있다고 하면 HLB 쪽에서 좀 긍정적인 로열티로 책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수가 5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네릭 의약품을 12개, 13개, 20개를 파시겠어요? 아니면 캄렐리 주맙을 하나를 파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질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HLB 쪽에 판권을 넘긴 캄렐리 주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로열티 자체가 지금 FDA 승인받아서 수출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에 거의 20배, 30배 이상의 매출을 상회할 거기 때문에 FDA 승인은 HLB 쪽도 급하지만 더 급한 쪽은 어디일까요? 항서제약 쪽도 그 못지않게 지금 똥줄이 타는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시설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설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공정 단계, 그러니까 단계별로 인력 관리에 관련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력 관리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굉장히 빡세게 돌린다는 얘기예요. 중국 내의 그 어슬렁거리고 중국 특유의 그 게으른 사람들 설렁설렁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공정으로는 FDA 승인을 얻을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인 인력 관리랑 굉장히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기입을 통해서 FDA의 일말의 의심도 사지 않을 정도의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거가 엘레마 테라피틱스 쪽에서 나온 공식 전문이에요. 보시면 FDA와의 타입 A 미팅 결과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FDA와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 그게 뭐냐? 황소제약 제조 시설에서 추가 시정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엘레마 테라피틱스의 NDA 제재출이 가능해졌다는 게 첫 번째 수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황소제약 쪽에서 FDA가 만족할 만한 답변서를 제출을 했고 NDA 관련해서 실사를 또 나갈지 안 나갈지는 FDA 쪽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어쨌든 1차 서류상의 답변상에는 전혀 우려될 만한 바가 없다는 언지를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나온 거고 FDA 쪽에서 황소제약 쪽이 이렇게 준비 잘해왔네.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면 너네 약품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공장에 관련해서도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되니까 빨리 서류 재신청하세요라고 오히려 권고했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이것도 그때 FDA 승인 보류됐을 때 굉장히 이슈거리가 됐거든요. 비모입니다. 바이오서치 모니터링 바이오서치 모니터링을 비모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임상시설에 대한 어떤 실사예요. 임상시설에 대한 실사가 우선은 몇 개국에 나눠져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 말 그대로 서양인 그러니까 백인에 대한 임상 결과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병원에 직접 임상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어야 된다. 이 얘기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병원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임상 데이터가 남아있을지 없을지도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 이걸 갖다가 이제 우려사항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서류 반려대 당시에 뉴스를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죠.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 우선은 비모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모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위에 이제 먼저 기사를 보셔야겠네요. 먼저 기사를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밑에 보시면 이 비모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밑에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비모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지에 불안하니까 정세호 대표 입장에서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FDA 쪽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CRL을 발송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항서 제약의 신규 공장 그 인력 관리 문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CRL을 발송한 거다.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비모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이 되고 혹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이 안정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심사 기간 그러니까 재제출해 빨리 서류 심사 기간 안쪽에 우리가 시간이 만약에 가능한 시점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심사 기간 중에 실사를 나갈 예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FDA 쪽에서는 우선은 항서 제약 쪽에 그쪽에서 답변서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임상 데이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쪽 임상 어떤 결과 값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냐 이것까지도 그렇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는 어떤 대답을 지금 정세호 대표 측하고 항서 제약 쪽이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 우선은 향후에 그러니까 FDA 승인과 별개로 HLB와 그 다음에 캄렐리즈맙을 보유하고 있는 항서 제약 쪽 또 HLB와 또 다른 제약사와의 접점은 또 어디에서 생길 만한 재료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 또 추가적으로 포착이 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터질 만한 재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에스모 2024라든가 ASCO에서 발표된 이 HLB 쪽 아파티닙이라고 하죠. 리보세라닙 물질에 관련된 임상 데이터들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제가 모아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FDA 쪽에서 지금 승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간암이잖아요. 간암 관련된 어떤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요거를 따져본다는 얘기인데 지금 HLB는 간암에는 FDA 승인을 지금 신청하겠지만 나머지 리보세라닙을 이용한 병용요법은 추가 적응증에 어디 어디에 쓸지를 확장해가지고 임상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몇 개가 포착이 돼요. 보시면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읊어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항서제약 쪽에 새로운 물질이 있습니다. 플루조파립이라는 게 있어요. 항서제약의 플루조파립과 HLB의 리보세라닙을 병용하면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유방암입니다. 리보세라닙이고요. 이걸 갖다가 뭐를 지금 타겟으로 하느냐. 허투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이제 N허투라는 ADC 관련된 의약품이 유방암 치료제로서는 전 세계 1등인데 여기에 대항할 만한 지금 병용요법을 갖다가 항서제약 쪽에 임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플루조파립하고 리보세라닙을 허투 유전자, 그러니까 유방암 관련 환자들한테 병용 투여를 해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OS값과 그 다음에 무진행 생존 기간까지 포착이 되더라. 이제 대조공과에 비교해서 월등한 값이 이제 임상 2상에서 포착이 되다 보니까 임상 3상 다음 단계의 진입을 빨리 서두러야 된다라는 항서제약 쪽에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HR2, 그러니까 허투 유방암 치료 임상 3상이 이제 곧 시작이 될 예정이고 이거 판매 권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당연히 중국 시장부터 판매가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 중국 시장 내의 리보세라닙 판권은 안타깝게도 항서제약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와 관련된 로열티 일부가 HLB 쪽에 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이 관련돼서 어떤 추가적인 마일스톤 유익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내용이 우선 에스모에서 발표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더 재밌어요. 아파티닙이라는 리보세라닙의 다른 이름이죠. 자, 다른 이름과 또 이제 병용요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다른 또 의약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발견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옵디보라고 들어보셨죠? 옵디보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여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약품을 병용해서 썼을 때 간암 1차 치료제 전체 생존률 가격이 값이 리보세라닙 칸날리주밤을 능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리보세라닙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언론사들 상당히 많이 개고픔 물듯이 뉴스를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자, 이 여보이 말고 이 옵디보라는 이 성분명 니볼루마비라는 의약품과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을 지금 임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디보는 어디 걸까요? BMS, 그러니까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거대한 빅파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만든 옵디보와 리보세라닙 경고형 알약, 옵디보는 정맥주사니까 이거를 병용해서 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 전위성 암 환자, 전위성 고형암 환자에 대해서 1차 치료제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임상 1상에 불과하긴 하지만 우선은 특이할 만한 부작용은 발견되지가 않았고요. 정확한 투약 어떤 용법, 용량 같은 거를 추적해낼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형암 관련해서 우수한 억제 효과가 우선은 임상 1상 중에 관측이 됐고 이 임상 1상 대상 환자는 누구냐? 말 그대로 이제 암, 거의 중기 혹은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고형암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축의 환자들이 소수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형암의 어떤 증식, 억제 효과가 확연히 이제 드러났고 관련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포착이 됐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 다음에 BMS, 그러니까 브리스톨 마이스 스퀩의 옵티보와 병용요법의 임상 2상 내용이 이제 조만간 터질 예정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HLB 쪽이 뭐라고 했느냐? 보스턴의 지사를, 현지 지사를 이제 설립을 했잖아요. 그 인근에 이름만 되면 알 법한 모든 빅파마들, 본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하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 후보군으로 줄여진 데가 브리스톨 마이스 스킵이 아닐까 싶고 옵티보와의 병용요법이 만약에 고형암의 억제라든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임상 결과 값으로 치환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과 관련한 적응증 확대와 더불어서 굉장히 또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콜라보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 내용도 여러분들 꼭 주목해서 지금부터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티센트릭과 병용하고 있는 아바스틴이죠. 아바스틴과의 병용요법 임상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위암 관련해서 지금 치료 결과 값을 누적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얘기 나온 것만 몇 개냐. 9개 종의 적응증을 대비하기 위해서 리보세라닙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리보세라닙, 아파티닙 한 개의 약물과 나머지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약물들 조합을 무려 9개 종의 적응증에 지금 임상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리보세라닙이 굉장히 범용성이 넓은 의약품이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재수없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번에 2차 재신청에도 캄렐리 주맙의 공장 실사 문제가 걸려가지고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99%의 확률로 통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의 재수없는 개똥 밟을 확률 때문에 또 한 번 낙마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보다 캄렐리 주맙이 아니라 리보세라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임상의 중심에는 아파티닙이라는 리보세라닙이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과 옵티보, 리보세라닙과 아바스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 주맙, 리볼루마 등등등 리보세라닙 경고용 알약이 표적항암제로서 얼마만큼 중요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임상 데이터 같은 거를 쭉 확인해 보시면 대번에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FDA 승인을 병용요법, 캄렐리 주맙과의 병용요법으로 만약에 진행을 못한다고 봤을 때는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또 어떤 기업과 글로벌 비파마와 병용요법 단계를 거쳐가지고 상용화를 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타진할 만한 내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재신청 들어가게 되면 최장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값이 도출되게 될 텐데 승인 가능성은 95%까지는 저는 거의 믿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주분들 같은 경우 지금부터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지금부터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주가 상승은 예고가 돼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게 만약에 클래스1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2개월 뒤에 승인이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하면 오히려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할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매도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게 클래스1 단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럴 경우 단기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만한 찌라시 혹은 언론사들의 뉴스들이 매일마다 냉탕과 온탕을 갈아타듯이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주가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공매도와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우리가 매집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클래스2 지정을 받아서 6개월 뒤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평화롭게 이걸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6개월 뒤다라고 하면 이미 공매도, 대차 물량을 빌린 기관이라든가 어떤 공매도 주체들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준비 시간 자체가 넉넉하다고 판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일정 부분 오르기 전에 매도 물량을 청산하고 오히려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완만하게 우상향할 만한 굉장히 평화로운 차트를 그릴만한 그런 핑계거리가 또 나오는 게 오히려 6개월 뒤에 승인이 되는 클래스2 단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승인 신청은 내일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클래스1이냐, 2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하게 변동하는지 아니면 여유롭게 완만한 곡선으로 우상향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각자 좀 공부를 하시면서 해보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HAB 관련해서 숨어있는 내용,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이외에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의 평단가를 작정을 하고 책정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재료들이 뭐가 있는지 매수, 매도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HLB 대응 전략을 하나 마련을 해놨습니다. HLB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또 항서제약 쪽의 문제까지 지금 덮어씌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항서제약의 공장 실사 관련된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클래스1이냐, 2냐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또 승인 여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또 튀어나올지 결과적으로 6개월 뒤에 승인이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에 어떤 파생되는 예측치가 지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각각의 케이스별로 주가가 고점을 찍는 시점, 주가가 빠져나올 때도 어느 타이밍까지 일시적으로 빠지는지에 대한 단기 수급 현황까지 제가 모든 증권사 리포트 비롯해서 해외 수급 현황까지 다 정리해놓은 자료를 마련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많이 많이 받아가셔서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받아가셔서 꼭 성공 투자하는 데 좋은 밑거름으로 삼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추천 받고 싶으신 분들 혹은 대응 전략 이거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에 전화번호 써 있죠. 812-3321번으로 문자 HLB니까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느냐 A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이 대응 전략 제가 무료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매도 평당가 기관들, 외인들 그리고 세력이라고 칭해지는 큰손들, 사모펀드 등등이 HLB 얼마까지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고 평당가를 책정해서 들어와 있는지 이 대응 전략 안에 관련된 자료들 제가 수집해서 넣어놨으니까 많이 많이 받아가셔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데 큰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거 받아가시는 대신에 무료니까 저희한테 해주셔야 될 것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영상 좋았다고 하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매일마다 하루 한 종목씩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 종목 추천이다 이렇게 꼬리를 달아놨는데 오늘 종목 추천은 어떤 종목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지 뭐를 추천해드렸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종목 추천 내가 물려있는 종목에서 좌절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 정도만 주식창 보고 10%씩 꾸준하게 복리로 돈 벌어 갈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추천해드리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시 45분쯤에 구독합니다라는 문자를 어떤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역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전 8시 43분 시청자분들 구독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단체 문자로 한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DTNCRO라는 종목입니다. DTNCRO 매수 가격 적정 가격은 6,300원. 그 다음에 매도 가격 6,900원이라고 제가 명시를 해드렸고요. 비만 치료제, 비임상 관련한 기업이고 말 그대로 이런 기업이야말로 생물보안법 혜택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전날 수급 현황, 외인들 수급, 그 다음에 사모펀드를 비롯한 큰손들 얼마만큼 매집을 해놨는지 다 제가 검토 후에 오늘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콕 집어서 선정해드린 유일한 종목 DTNCRO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고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TNCRO 오늘 하루 동안 분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문자를 언제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죠? 8시 43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시작이 9시인데 8시 43분이면 17분 전에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다는 거 여러분들께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6,300원의 매수를 하셔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장시작 전에 문자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문자 확인이 첫 번째다. 두 번째, 이제 주식창을 보셔야 되는데 주식창을 보실 때 시초부터 보셔야 돼요. 시초가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종목을 무조건 들여다보셔라. 세 번째, 매수가에 근접하면 무조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가 근접 매수입니다. 네 번째, 딴 거 필요 없습니다. 30분에서 40분 안쪽에 매도가에 근접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 투자는 끝내시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6,300원입니다. 6,300원이 제가 말씀드린 매수 추천 가격이었고요. 매도 추천 가격이 얼마 있느냐? 6,900원인데 이 라인이에요. 6,900원, 6,300원까지 도달한 최초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9시 03분입니다. 그리고 6,900원에 다다른 최초 시간이 언제였냐? 정확하게 9시 33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9시 3분에 6,300원에서 매수하셨잖아요. 9시 33분에 얼마에 매도했다? 6,900원에 매도하시면 오늘 하루 투자는 끝난 겁니다. 왜? 거의 600원 벌었잖아요. 우리가 주당 그러면 6,300원에 사가지고 600원 벌었으면 거의 얼마만큼 번 겁니까? 9에서 10% 안쪽에 수익을 보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걸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었다. 퍼찌거리입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까요? 이게 더 올라갑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죠. 7,450원 고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7,190원을 다시 제자리 찾아서 돌아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미 이 전날 수급 현황을 파악을 해봤을 때 6,300원 언저리부터 상승이 시작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시초가에서 5%, 2% 올랐을 때가 우리가 매수 추천 가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천장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항선,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올려야 되는 그 매매 고점을 이미 정해놓고 나서 얘네는 테마를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900원이 어느 구간냐면 이 구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간 위로는 아무리 길게 기다려봤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봤자 최종적으로 오늘 장 마감대는 6,900원에서 7,000원 언저리에서 어차피 마감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6,300원에 샀어요. 6,900원이 됐는데 30분 만에 파나 6시간, 7시간 있다가 파나 수익률은 결국엔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주식 창의에 신경 쓰느라 내할 일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뒀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팔고 나오시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30분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씩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 오늘 추천 드린 종목은 DTNCRO라는 종목이었고 장 시작하고 3분 이후에 6,3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30분 이후에 6,900원에 매도할 수 있었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10% 가까운 수익을 앉아서 벌어갈 수 있었다는 거. 이런 종목, 내일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추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8.1-203321번으로 아까 전에 대응 전략은 A라고 보내주셨잖아요. 8.1-203321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붙자 보내주시면 매일마다 구독해주신 분들을 번호로,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유망한 장 초반 30분 만에 반짝 상승할 만한 종목들 문자 전송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8.1-203321번으로 대응 전략은 A, 종목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 문자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과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이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